안녕하세요 승진에 오신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정 할인행사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쁜 양이분 보여드릴 텐데요 양이분 보시고 개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 보실 아이들은 양이분 1개당 만원 짜리 입니다 전은 8.5 나오구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비슷비슷하니까 한개만 대표로 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67번 1개당 만원짜리 5개 묶어 5만원 입니다 68번 이번엔 나무로 된 아이들 5개 묶어 왔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된 아이들 5개 묶었습니다 저는 8.2에 높이는 8.5 나옵니다 만원짜리는 8에서 8.5 나옵니다 또 색상은 이렇게 여러가지로 해놨구요 겹치는 색상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68번 1개당 만원짜리 5개 묶어 5만원 입니다 다음은 69번 입니다 이 아이들도 1개당 만원 짜리구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큰 꽃 섞여있는 아이들 4개가 나와서 이렇게 묶어 봅니다 저는 8.5 나오구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이 아이 하나는 잔잔히 하나 넣었습니다 예쁘죠 이쁘네요 진짜 색상을 또 알록달록하게 해주셔서 너무 이쁘네요 69번 1개당 만원짜리 5개 묶어 5만원 입니다 다른 꽃이 하나 있잖아요 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같은 애가 같은 애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번 입니다 이 아이들도 1개당 만원 짜리 입니다 저는 8.5 나오구요 높이는 8 나옵니다 70번 1개당 만원 짜리 5개 묶어 5만원 입니다 다음은 71번 입니다 만원 짜리구요 창분 3개 묶었습니다 호리병은 12,000원 짜리 입니다 만원 짜리 창분은 8.4에 높이는 8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000원 짜리 호리병 6.2에 높이는 9 나옵니다 진사가 좀 먹었어요 고열에 의해서 진사가 좀 먹었어요 고열에 의해서 고열에 의해서 다음은 10,000원 짜리 창분이구요 이 아이도 겉쪽에 바꿔 드릴께요 이 아이는 바꾸는게 낫겠습니다 이 아이는 보라색인데 같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71번 만원 짜리 3개와 12,000원 짜리 2개 묶어 54,000원 입니다 다음은 72번 입니다 이번에도 창분 3개와 꼬챙이분 2개 묶었습니다 꼬챙이분은 12,000원 이구요 이 아이들은 만원 짜리 입니다 진사 3개 묶었습니다 저는 8.5에 높이는 8.5 나옵니다 저는 8.5에 높이는 8.5 나옵니다 100장 진사가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꼬챙이 저는 6 나오구요 높이는 10 나옵니다 나무 2개 72번 12,000원 2개와 만원 3개 묶어서 54,000원 입니다 다음은 73번 입니다 이번에도 한 개당 만원 짜리 인데요 큰꽃으로 묶었습니다 큰꽃은 좀 종류가 다르잖아요 얘는 이렇게 안으로 싹 붙은 아이 얘는 끝에를 살짝 밖으로 내민 아이 그래도 다 끝까지 붙어 있어서 예 좋습니다 사이즈는 8.5에 높이는 8 나옵니다 8에서 8.5 너비랑 높이랑 8에서 8.5 나옵니다 이렇게 73번 73번 한 개당 만원 짜리 5개 묶어 5,000원 입니다 다음은 74번 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7,000원 짜리 입니다 저는 11 나오구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이 색상 너무 예쁘네요 이 색상 너무 예쁘네요 저는 9.8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3에 높이는 9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3에 높이는 9 나옵니다 책상 너무 이쁘다 진짜 파란색을 또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해주셔서 정말 예쁘네요 그 다음 분홍꽃 74번 한 개당 17,000원 짜리 3개 묶어 5,000원 입니다 다음은 75번 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한 개당 17,000원 짜리 인데요 살짝 롱분인 듯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나팔분이구요 이 아이는 물동이처럼 생겼어요 호리병인 듯 4각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살짝 긴 아이 길지만 저는 아주 좋은 아이들 세 개 묶어 보았습니다 저는 10.9 나오구요 높이는 10.5 나옵니다 이 아이는 8.5에 높이는 11.5 나옵니다 분홍꽃으로 3개 묶었습니다 아 요거 참 예뻐요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예쁩니다 그 다음 요 나팔분 항상 인기가 많은 아이죠 얘도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또 핑크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또 이쁘죠 일관성 있어서 75번 17,000원 짜리 3개 묶어 5,000원 입니다 다음은 76번 입니다 이 긴 아이는 3만원 짜리구요 양쪽에 있는 아이들은 17,000원 짜리 입니다 큰 꽃이 있어서 큰 꽃을 묶었구요 또 잔 꽃이 있어서 잔 꽃을 묶었습니다 일리가 있나요? 사이즈는 3만원 짜리 9.4에 높이는 14.5 나옵니다 17,000원 짜리는 9.2에 높이는 9.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에 높이는 9 나옵니다 아유 큰 꽃 이쁘네요 진사가 많이 나오면 진사끼리 막 묶어서 하면 좋은데 없어 17,000원 짜리 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 짜리 입니다 아 이쁘네요 정말 이쁩니다 꽃도 예쁘고 진사도 아주 예쁘게 잘 먹었어요 예쁘네요 76번 3만원 짜리 하나와 17,000원 두개 묶어서 64,000원 입니다 다음은 77번 이 아이들은 3만원 만원 이렇습니다 3만원 짜리 꽃 너무 이쁘죠 파란색 큰 꽃 밑에 잎사귀는 갈색으로 해주셨는데요 너무 멋지네요 사이즈는 10.5에 높이는 14 나옵니다 만원 짜리는 전 8 나오구요 높이는 8 나옵니다 만원 짜리 분홍색 꽃과 보라색 꽃 아 너무 이쁘네요 이쁩니다 이쁘습니다 77번 3만원 만원 짜리 두개 묶어 5만원 입니다 다음은 78번 이 아이들은 한개당 3만원 짜리 입니다 저는 12.3에 높이는 11.2 나오구요 이 아이는 12에 높이는 10.5 나옵니다 둘 다 같은 꽃이고 나무 있습니다 분홍꽃 나비 한 마리씩 있구요 78번 한개당 3만원 짜리 두개 묶어 6만원 입니다 다음은 79번 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정말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는 한개당 5만원 짜리입니다 자 저는 17.5 나오구요 높이는 12 나옵니다 통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아 정말 이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전이 시원하게 넓어서 어 무얼을 심어 줘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79번 5만원 입니다 다음은 80번 입니다 이번에는 큰 꽃인데요 보라색 큰 꽃이 아주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6만원 짜리입니다 저는 18 나오구요 높이는 15 나옵니다 통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아 아 아 잎사귀 좀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조화가 너무 좋아요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살짝 깊이감이 살짝 낮으면서 옆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창 저는 뭐 오로지 이런 분에는 그냥 창 심어 주기를 원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80번 6만원 입니다 다음은 81번 입니다 이번에는 나팔분 2개 묶었는데요 이 아이는 사각나팔이구요 이 아이는 원나팔입니다 이 아이는 38,000원 이 아이는 22,000원 입니다 저는 14 나오구요 높이는 14.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1.2 에 높이는 12 나옵니다 22,000원 짜리입니다 빨간색 꽃 둘 다 나무로 되어 있구요 이 아이는 38,000원 이 아이는 사이즈가 크니까 묵직하네요 사이즈가 크니까 묵직하네요 사이즈 너무 좋다 81번 81번 38,000원 과 22,000원 묶어서 6만원 입니다 다음은 82번 입니다 이번 아이는 7만원 짜리에요 저는 15 나오구요 높이는 19 나옵니다 이번에도 9분 통굽입니다 깊이감 깊이감 상당히 좋구요 너무 멋지네요 진짜 82번 7만원 입니다 다음은 83번 입니다 아 그린분 이에요 멋지죠 예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간택 받지 못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12만원 짜리구요 저는 19 나옵니다 높이는 19.5 나옵니다 굽다리가 있는 아이 정말 깔끔합니다 나비가 이렇게 나비가 예쁘게 있습니다 83번 12만원 입니다 다음은 84번 입니다 이 아이는 6만원 짜리입니다 저는 18.2 나오구요 높이는 15 나옵니다 또 통굽이에요 통굽은 안정성이 있어요 너무 이쁘다 진짜 깔끔하고 84번 6만원 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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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 10 10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